...돌아붙혀, 휙커니 돌아보는 띄우다기 알잖아, 로브 스타일 성립 1km 앞 50km 과속탄속하는 띄우다 김영희, 상남자 김영희 근데 왜 난로를 왜 고쳐? 바퀴가 고장나서 내년에 쓰려고 고치는겨? 뭐, 라디에이터 이런거야? 온풍기? 짜장면 하나 시킬까? 야, 친구가 짜장면 먹고 싶어갖고 알아, 또 오늘 마지막 짜장면 있지? 야, 참복이는 뭐하냐 요즘에? 언제 통화? 언제 통화했냐? 참복이, 양참복이 어? 보름 전에? 잠시 후 과속탄속에 출루하십시오 참복이는 한번 가보고 놀러 나갈까? 소달꽤에나? 야, 오늘 소달꽤에나 가자 영희가, 소달꽤에나 너 픽업해서 오늘 할 일 있냐? 나하고 같이 갔다, 내 차로 가자 응? 응, 그래 살짝 가자 야, 한번 갔다오자 거기 한 2시간 반이면 가지 않을까? 수원 써? 내 차로 가면 되지 옆에 타고 있으면 되잖아 응? 응? 야, 한번 거기나 갔다오자 참복 아이고, 옷이 어떡한광 대맹생이 뱅뱅 돌아붙여 휘컬이 돌아붙는 띠고달기 뭐해야 돼? 야, 씨 아, 그거 하고 조금 있다가 다 고치고 가서, 저기 참복이네 동네 가서 저기 저거 흑돼지집 있어 흑돼지 먹고 보자 오래 걸려? 고치는데 나 1시간이면 수원 도착인데 1시간 만이면 북대전 하서동 자, 레마큐 한번 찍어보자 레마큐 하서동 인협 1km 앞 50km 과속단속하는 띠오다 고기 한다고 그래, 들고 갔다오자 어? 어? 언제 통화했어? 아, 좀 전에? 어? 좀 전에 통화했어?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50km 과속단속하는 띠오다 과속단속에 출리하십시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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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14시 34분이네 그러면 2시 34분이면 끝나면 3시 34분 그치? 아... 4시 아, 에이 아주 바앙 500m 앞 정보 수집구간이오다 겁나 멋있다 겁나 멋있다 와아이 고수시다 50km 과속단속하는 띠오다 예아 저마세 타나봐 야 아 오토바이는 1차로 들어가면 안되잖아 저거 뭐야 저거 1차로 못들어가게 돼있잖아 호소식당 정보수집부간이오다 선거? 나 저기있지 첫날있지